도움도 주신다고 하는데 독 아니 무슨 도움을요 아 몰라요 됐어요 아 참 하루 종일 뭐 하셨냐구요 아 저도 바빴어요 유치원 가서 뽀송이도 데려오고 또 또 또 또 또는 아이 그냥 이거 저 생각 좀 했다 뭐 그리고 저녁에 자장면도 먹었 짜장면 먹이셨어요 뽀송이한테 아니 그게 또 생각을 좀 하다 보니까 저녁 하기에는 조금 늦었고 해서 아 그래요 생각이 있으신 분이 밀가루 먹이면 소화 못하는 뽀송이한테 짜장면이나 먹이고 또 집안 청소만 철거지면 하나도 안 해놓으셨다 생각이 있으신 분이 생각하시느라 아니 짜장면은 뽀송이가 하도 먹고 싶다면서 그렇지 뽀송아 어쩜 남자는 아니 왜 다들 그래요 어 그래도 바로 센 텔린 줄 알았는데 아 아 내가 무슨 가정 주부인가 네 아저씨가 가정 주부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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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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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해. 우리 다시 시작하자. 지금부터는 우리 도망치지도 말고 미안하지도 말고. 우리 우리 한우 한테만 아는 척하시니까. 어 그래. 미안 미안. 동수완요. 이 귀한 걸 갖고. 이 집 사람들은 죄다 나를 투명인간으로 본다니까. 다 짓느냐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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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